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년 후 의사가 부족하냐? 서울대학교의 김세직 교수의 두번째 한국사회에서 뭘 차분하게 여러분들 따지고 분석하고 이런게 어려운 사회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천수답식 경영, 천수답식 의식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지식 이런 것이 아주 가볍게 처리가 되는 그런 세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세직 교수의 분석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책을 선택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글입니다. 김세직 교수. 이제 시카고 대학을 나오셨는데 미국에 많은 그런 경제학과가 있지만 특히 시카고 대학의 여러분들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학부 교육도 힘들고 대학원 교육도 아주 힘든. 학부 교육도 반죽이죠 사람을. 그죠.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겁니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번에 쓴 것은 진짜 10년 후에 의사가 부족하냐 읽은 겁니다. 윤 대통령하고 보건복지부 고위직들은 그냥 단순히 의사수를 비교한 겁니다. OECD 평균 천명당 의사수와 한국의 의사수가 적으니까 10년 후에 부족할 것이다. 고령화가 추진 계속 진행되니까.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생각한 겁니다. 좋은 말로 하면 순진한 거고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식한 겁니다. 거기서 뭐를 고려해야 되느냐. 의학기술의 진보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의학기술의 진보. 그리고 또 뭘 고려해야 되느냐. 의료분야에 투입되는 자본투입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생산량이라는 것은 노동투입에만 여러분들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투입, 자본투입, 기술진보, 생산성 향상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여러분 모든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한 국가의 총의료공급이라는 것은 의사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이런 필요합니까. 의료기술의 진보에도 의존하게 되고 그다음에 의료기기에 대한 투입, 의료시설기자재에 대한 투입이 고려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그게 여러분도 아주 간단합니다. 경제학 경자라도 배워본 사람은 y이골은 fx1, x2, x3 이게 생산함수지 않습니까. f 가로 열고 k, l, m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재화가 뭡니까. 노동이 투입되고 재료가 투입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죠. 자본이 투입돼야 통닭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재화가. 그래서 이게 참 무식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게 뭐가 나왔냐. 노동 투입만 고려한 겁니다. 자본 투입하고 생산성 향상은 전혀 고려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중지에 발표를 한 겁니다. 10년 뒤에 정말 의사가 부족할까. 나는 이런 지적인 활동이 한국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거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소개한다 해 가지고 그냥 닥치고 이걸 그냥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한 사회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이 보시죠. 이 보면 이전의 글 김세지계 이코노미스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의료 서비스 생산량과 치료 성공률 기계 사용률 등 객관적 데이터를 보면 현재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내가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현재를 떠나 가지고 고령화가 늘어나게 되면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과연 부족한가 그걸 검증한 겁니다. 가설은 뭐다. 10년 뒤에 정말 의사가 부족할까. 이렇게 과학적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김세지 교수가 철두철미학 여러분들 연구자 입장에서 가설 10년 뒤 정말 의사가 부족할까. 그걸 이제 검증하는 겁니다. 검증 결과를 여러분 이렇게 발표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이 뭔가 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10년간 대한민국에서 의료 수요 연평균 증가율이 최소 1.3에서 1.9% 증가하는 겁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그럼 공급이 어떻게 증가하냐. 의사수 증가 자본 투입 증가 의료기술 여러분들 진보 세 가지 요소를 다 해 가지고 의료 서비스 공급이 연평균 3.2% 증가하는 겁니다.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은 겁니다. 아주 귀한 거리입니다. 자 그럼 보시죠. 일단 수요 측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령화가 되니까 의료 서비스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얼마나 늘어나냐. 그건 맞는 말입니다. 노인들이 젊은이보다 병원을 많이 갑니다. 그걸 다 고려해 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향후 10년간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연평균 1.7%씩 증가하는 겁니다. 평균. 최소 1.3% 최대 1.9% 증가하는 겁니다. 의료 서비스가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을 자주 가는 걸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최소 1.3에 최대 1.9 평균 1.7%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이게 수요입니다. 다음에 공급. 경제학적으로 모든 재화나 서비스는 기술 자본에 노동 생산성이 결합해 생산되고 기술과 자본 노동이 늘수록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의료 생산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 기계 같은 자본이 많을수록 의사와 같은 노동력 투입이 많을수록 더 많이 생산돼서 공급됩니다. 경제학을 훈련받은 사람은 다 여러분들 아는 겁니다. 생산함수 재화의 생산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생산성 증가 그러면 윤 대통령이 oecd 평균 1000명당 의사 수가 적다는 것은 노동 투입만 생각하면 노동 투입 자본 투입하고 생산성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 지도자가 되든 개인이 되든 좀 사람이 지적이어야 되는 거죠. 무식하면 뭡니까 그냥 대책이 없는 겁니다. 좀 지적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경제학 원론에 다 나오는 건데 이걸 다 까먹었을 겁니다. 그동안 바빠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급은 의료 생산 기술이 높아질수록 의료기계 투입이 많을수록 의사 수를 늘릴수록 생산이 더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이름 생산되냐. 이 이름 복잡한 거 이름 다 제끼고 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의과대학을 정원하지 않고 이 보시면 10년간 의료수비스 공급 증가율은 연평균 3.2%가 여러분들 주계가 되는 겁니다. 수요는 얼마였습니까? 1.3에서 1.9%가 늘어나고 공급은 뭐죠? 3.2%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공급에는 의사 수 증가, 의료기자재단 투자 증가, 의료기술의 진보 세 가지 요소가 다 여러분 합쳐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3.2%입니다. 김세지 교수가 참 좀 스마트하네요. 똑똑한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여러분들 경제학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10년 후에 의사 수가 부족한가 그걸 계산해낸 겁니다. 의료수비스 이름 증가율은 얼마 1.3에서 1.9%, 의료수비스 공급 증가율은 얼마 3.2%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름 중간에 복잡한 가정은 다 제가 제쳐놓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의사 수를 전혀 증가하지 않더라도 의료수비스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을 정도의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지적이고 이성적인 여러분들 연구결과나 추계결과가 대한민국 사람들을 설득한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왜? 전부가 다 고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을 치르는 겁니다. 사회가. 그 무지함에 대한 대가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이게 의료수비스 공급은 의사 수 증가, 기술 진보, 자본 증가에 다 비례하는데 정부가 이런 뭘 놓쳤는가 하니까 기술 진배하고 자본 증가율을 전혀 고려를 안 한 겁니다. 의사 수 증가만 본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대단히 훌륭한 여러분 연구입니다. 향후 10년간 의료 공급 증가율은 연평균 3.2%에 이릅니다. 따라서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1.3에서 1.9포인트를 이상이 납습니다. 공급 증가율이 1.3%는 남는다는 겁니다. 매년 1.3% 초과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10년 후 국민의 의료수비스 수요를 공급이 충족시키도 남음이 있음을 뜻합니다. 공급량이 더 많은 겁니다. 의사 수 증가 안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앞으로 의료기술의 진보와 CT 및 MRI 찰령기 등 의료장비의 빠른 증가, 자연적인 의사 수 증가를 인한 공급 증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해 보면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는 의대의 증언 없이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의과대학 증언 증가 안 하더라도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의료수비스 수요는 충분히 한국의 현재 체제를 가지고 커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시카고대학 경제학 박사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가장 보수적으로 가동하더라도 가장 모든 이런 가정들을 가장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공급 증가율은 2.3%이기 때문에 수요 증가인 1.9%를 다 압도하는 겁니다. 의사 수 증가 안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의료체제는 의료기술 향상과 자본투입 증가에 따라서 모두가 의료수비스 이런 고령화 수요가 다 충족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사람들이 읽지 않습니다. 그 밑에 댓글들 보면 전부 다 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무식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조를 쓰는 겁니다. 수십조의 재원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귀한 젊은 날이란 시간을 낭비한 죄 귀하게 얻은 돈을 낭비한 죄는 절대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죄가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못된 정책으로 수십조를 날리게 된 겁니다. 어쩌면 수백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거리 해가지고 수십조 수백조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들 나라를 보게 되면 안타까운 게 어쩌면 사람들이 저렇게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무지할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김세지 교수가 뭡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겠습니까 심지어 의사 수가 전혀 늘지 안 된다는 가정 하에서도 의료서비스 공급 증가율은 자본 증가와 기술 진보로 인해 2.5%에 달해서 수요 증가율의 최대친 1.9%를 압도한다. 아무리 의사 수를 절대 여러분들 널리지 않더라도 의료서비스 공급이 연평균 2.5%나 증가하는 겁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여러분들 의료서비스 수요는 얼마 증가한다. 최대한 1.9% 증가하는 겁니다. 의사를 한 명도 늘지 않더라도 뭡니까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 10년 뒤에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한다면 뭐를 뺏들였다. 의료기술 진료와 자본 투입의 증가를 제거한 상태에서 의사 수만 절대 수만 가지고 주장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의료 공급의 핵심 요소인 의료기술 진보율과 자본 증가율을 빼놓고 의사 수 증가만을 가지고 고려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공급 증가율을 실제보다 크게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김세직 교사한테 진짜 고맙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하고 싶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중앙일보에 가셔가지고 김세직 교수의 글에 격려 메시지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돈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국민들 위해서 돈 안 되는 연구를 해 준 겁니다. 의사 수가 전혀 늘지 않더라도 10년 뒤에 전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할 가능성은 별로 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제 의사 수 증가가 의료계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언찬겠지만 차분히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가 좀 조급하고 성급하고 시야가 좀 좁고 시계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뭐든 성급하게 하는데 이렇게 지적으로 다 따져보면 수십조 수백조를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8개월째가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 겁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낭비한 시간을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아주 여러분 잘 쓴 글입니다. 완전히 경제학에서 전통적인 총공급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의료서비스 증가율 연 평균 10년 동안 의료서비스 공급 증가율을 비교해 가지고 명확한 결론을 내준 겁니다. 대단히 여러분들 김재직 교수 가 정말 큰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께서 꼭 중앙일보 방문 하셔 가지고 굉장히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러니까 젊으나 늙으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공부를 하고 모르는 건 내가 잘 모른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은 자꾸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그래야 고집이 안 생기는 거죠. 나이가 들면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유입이 안 되면 사람이 계속 고집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고집스러워지게 되면 그러면 계속 과거에 매여 가지고 실수를 자꾸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